지금 이준석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할 겁니다. 4월 1일에 공영훈 후보의 아들에 이어 딸까지 성수동에. 성수동에? 아니, 그거 마포구 성수동 말씀하시죠? 네, 마포구 성수동이 아니죠. 아니요, 광진구 성수동. 네, 광진구 성수동입니다. 성동구 성수동. 성수동에 공시 가문 집성촌이라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저거 갭툭이 아니었거든요. 아, 갭툭이라는 건 여러분, 1억을 가지고 갭툭이 할 때는 절대 자기 돈을 많이 안 씁니다. 여러분, 1억을 가지고 지금 양평의 장진영 후보만이죠. 장진영 후보 같은 케이스가 갭툭이에요. 그렇죠. 진짜 갭툭이는 장진영이었고. 장진영 동작구 갑의 장진영 후보가 진짜 갭툭이에요. 장진영 후보를 왜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공영훈 후보를 건드리고 난리입니까? 실제로 장진영은 자기 가족,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투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될 소리야. 그런데 지금 이건 보세요. 4월 2일 날 이런 식으로 공영훈 후보를 공격하면서 막판에 특히 어디서 표가 쏠렸는지 하여튼 보세요. 이 갭툭이라고 하는 것에 알러지 반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공영훈 후보에서 이준석으로 바꿨어요. 네. 차라리 이준석이 낫다 이러면서 말이죠. 채널A가 4월 2일 날 보도를 하고 마치 그걸 받아 적은 것처럼 했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김원정의 뉴스쇼에서 이준석이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토론회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거 땅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채널A는 4월 5일에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았는데 끝까지 이준석은 바로 잡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거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동탄하면 지금 동탄 신도시이기 때문에 동탄 갑은 몰라도 을, 정 이런 거는 전부 다 부동산이거든. 그런데 뭐냐면 동탄 화성, 정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아요. 화성, 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0평대, 20평대 이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는 어렵게, 그 좁은 병수도 어렵게 대출받고 이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저 공영훈 후보 딸은 뭐야, 객 투자를 해가지고 저를 손쉽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공영훈 후보가 또 그다음에 재벌 이미지가 있다고. 현대자동차 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벌로서 뭘 했구나 이러면서 저거를 그대로 낚였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지금 결국 어떻게 됐느냐. 채널A 뉴스A는 법정 제재받았어요. 그러면 방송사가 법정 제재받았으면 의원은 사퇴해야지.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경우는 토론 형식이기 때문에 이준석의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피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채널A에서 인용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라서 급사과했지만 방심위에서는 법정 제재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이걸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왜 당선이 됩니까?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했잖아요. 지는 뭐 대충이라면 넘어가겠지 생각했겠지. 지금 DC인사이드 등에서 분석했어요. 표를. 지금 이런 분석 보도는 왜 안 나옵니까? 와, 직이네요. 이게 뭐고? 거소투표, 선상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공영군이 압도적으로 이겼고요. 아니, 왜냐면 그 전이니까. 관우의 사전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죠. 국외 부재자 투표도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말씀하신 대로 4월 2일 날 폭로를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부재자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막 떠들썩해진 게 4월 4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사전선거 하루 전서부터 본격화됐거든요. 그럴 때 주로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탄 4동, 동탄 6동, 동탄 7동, 동탄 8동, 동탄 9동 이런 데서 졌어요. 아니, 동탄 8동하고 동탄 9동은 절대로 질 수가... 아유, 뭐, 졌네. 전부 다 져버렸잖아. 무슨 말이 가? 이게 뭐? 도대체... 자, 지금 여기 내용을 갖다 보면은 이것도 PD님이 한 장만 달랑 올려놓으셨는데 그 밑에 내용을 다 보셔야 돼. 그런데 제가 지금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 기사가 없었다고요? 동탄 8동하고 동탄 9동의 경우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아파트가 딱 한눈에 보기에도 10평대, 20평대예요. 아니, 동탄, 근데 9동은 그런데 제일 표가 많이 나온 동탄 4동 같은 경우는 10억대가 넘어요. 아니, 뭐, 물론 그 동네는 그렇지만은 동탄 8동하고 9동은 딱 보면은 아파트가 10평대, 20평대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마저 공영훈 후보가 졌다는 건 이 호위 사실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탄 8동과 같은 그런 중소형 아파트들이 있는 곳은 특히나 서민층, 이런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공영훈 후보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10억 이상의 아파트들, 10억 이상의 아파트들에서는 압도적으로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높았고요. 그분들끼리 모여있는 망카페, 그러니까 좀 10억 이상의 아파트의 망카페. 여기서는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동탄 7동 같은 경우에는 좀 중립적이고요. 동탄 8, 9동은 공영훈 후보의 표밭이라고 해서 저기서 반타작이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표를 보니까 제가 비참해 죽겠네. 와, 국민의힘의 한창민 후보는 나오잖아요. 한창민 후보는 도대체 왜 선거에 나온 겁니까? 잘생긴 거 하나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서브데이터가 또 있어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위로, 위로. 예, 여기요. 저는 안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네, 그렇게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안 되고. 위로 좀 더 올려보세요. 와, 투표소 많다. 됐습니다, 거기요. 지금 보시면 동탄 4동 제1투표소. 동탄 4동 제2투표소. 이런 데가 10억 대 이상의 아파트들이에요. 그리고 동탄 4동 제5투표소. 저기 보면 전부 다 50% 이상으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영훈 같은 경우는 30%대에 머물러요. 차, 얼마나 억울해. 여기 분들이 엄청난 부자는 아니에요. 아파트가 10억 대 정도.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조금. 조금 위. 대기업의 직원들. 과장, 부장. 그래서 맞벌이하면서 하신 분들. 이분들이 특히 공영훈 후보의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발이 컸던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어? 이준석의 허위사실이 맞는 거예요? 준석이가 만들었다니까. 준석이가. 채널A랑 같이. 채널A는 그러니까 정정 보도했으니까. 저거는 책임 한 번 벗어던지고 도망갔네.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밑으로. 동탄 8동, 동탄 9동. 이거는 진짜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지금 여기 공영훈, 한정민, 이준석을 갖다가 10개 투표소, 상위 10개 투표소를 뽑아서 부동산 시세가를 평균으로 내봤어요. 공영훈이 6.16억. 이준석은 11.12억. 그러니까 11억 이상의 아파트를 살고 있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준석을 밀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찍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준석이를 살리자. 이준석이가 뭔가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은 차세대 보수 리더다. 이라고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화성시민들이 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허위사실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선거는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게다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놀라운 기회. 내가 화성전에 살았으면 진짜. 내가 화성전에 살았으면 다 때려 부사했을 거야. 범인주 연합 6.12억입니다. 평균 부동산 시세가. 국민의 미래 8.7억인데 세상에 조국신당을 찍은 사람이 9.8억이야. 조국신당을 찍은 사람들은 강남 좌파인가? 강남 좌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영훈에 대한 불만과 실망이 조국혁신당 쪽으로 표가 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지 않고 조국혁신당을 찍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허위사실이 결과적으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을 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요즘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의 말이 비슷해져. 밑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부동산 시가별 각 후보 지지도. 놀랍죠? 10억 이상이 이준석 표가 확실하네. 그렇죠. 더 내려가 볼까요? 반비례 관계에 있는 이준석과 한정민 득표. 그러니까 한정민이 득표를 많이 하면 이준석 깎여. 깎여. 그러니까 지들끼리 제로성 게임을 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서로 표갈과 먹기의 현상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 공영훈이라고 하는 후보가 마타도우를 당하면서 공영훈을 찍을 표가 이준석으로 몰려가면서 사실상 이준석은 3등 꼴찌를 할 수 있었는데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선거 때마다 마타도우도 일어나고 저런 현상은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를 허위 사실이었다는 게 문제죠. 맨 밑으로 가보시죠. 준수가 참. 이렇게 분석을 하신 분의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맨 밑으로. 예. 결론이라니까요. 결론. 어디까지. 결론이요. 결론. 결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공영훈 갭투자 허위 사실 유포가 당선에 아주 결정적 역량을 미쳤다고 사례됩니다. 당연하지. 그거 아니면 어떻게 지지율 20% 이상을 뒤집는데. 이준석의 당선 역시 부동산 문제로 귀결된다. 이번에 막판에 표가 어느 날 갑자기 쭉 들어온 표들이 있잖아요. 샤이보수다 그랬는데 샤이보수의 표가 두드러진 곳들을 보면 다 부동산 이슈가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갑, 해운대을 이런 곳들. 그렇습니다. 동작을. 동작을. 마포갑. 마포갑. 용산. 다 부동산 이슈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용산하고 마포갑은 마용성 아닙니까?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 아닙니까? 권영세가 결국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절망했어요. 거기도 역시 부동산 이슈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용산은 영원히 부동산 이슈죠. 부동산 이슈를 그럼 만들어놨던 데가 어디냐.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여파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다 이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시는데요.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어떤 이슈들이 어떻게 부각이 됐나. 특히나 깜깜이 기간에. 깜깜이 기간에. 여러분. 저 동탄 8동하고 동탄 9동은요. 여러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정말 주공아파트들이 쫙 올라가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정권심판 여론이 80%, 70%였어요. 공룡으로 봐 당연히 이길 곳인데 결국 거기도 뒤집으면서 이겼다. 이준석이가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미국 공화당으로부터 이런 걸 배워가지고. 공화당으로부터 저는 걸 배워가지고. 이 새끼가 영어를 잘하잖아.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바로 써먹은 거야. 당선되고 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준석을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언론과 이준석의 협잡이에요. 준석이가 시키더나. 오늘 준석이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딱 맞춰가지고 펜코가 뒤집어졌거든요. 펜코. 그전까지 소나무당이 쫙 장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월 4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혁신당 쪽에 어마어마한 댓글 작품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딱 준비가 돼 있었어. 공영훈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자. 자 4월 2일 시작. 그러면서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분석이 돼요. 그럼 펜코는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이준석 빨아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준석만 희망이다. 이준석이 희망이다. 이준석으로 모든 걸 하자. 사실은 화성 정이 화성 을하고 제일 비슷한 곳인데 화성 정 같은 경우가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후보 아닙니까? 전용기 후보는 50% 이상을 득표하면서 이겼어요. 그런데 공영훈 후보가 전용기 후보만큼 못 딸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 그런데 됐다고. 전용기 후보는 심지어 화성 을이 원래 지역구인데 화성 정으로 선거전에 갈아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 숫자만 놓고 이렇게 보면 또 아파트 돈 좀 있는 분들이 저렇게 됐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쪽의 조직이 이원욱 조직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원욱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동탄 사는 사람들.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서 선거 조직만 차지하고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이원욱이 어느 당에 있었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분석이 될 수 있을까. 하여튼 이준석이는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저거는 내가 봤을 때는 다시 보궐선거를 해서 공용훈 후보가 다시 나와야 돼. 아마 올해 10월에 보궐선거 예상합니다. 10월이면 가능하겠네요. 10월 달에 보궐선거 열립니다. 그동안 이준석은 완전히 검찰에 붙잡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그렇게 윤석열을 깔 것처럼 하더니 김건희 특검 반대한다. 김건희 특검 반대한다. 왜 그러겠어요? 나 좀 살려줘 이런 거야. 나 좀 살려줘. 참고로 전용기 후보 로고송이 참 좋았습니다. 떴다 떴다 전용기 날아라 날아라 이게 있었거든요. 저도 제 와이프하고 딸들하고 지나가면서 전용기 후보 옆에서 불러줘가지고 전용기 후보가 굉장히 신나고 그랬습니다. 떴다 떴다 전용기. 정말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시사와 역사와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가 문화현상과 관련됩니다. 전용기가 떴다 전용기가 문화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떴다 떴다 전용기. 그런데 이런 로우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일보는 이렇게 몰아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양문석 김준형 탁 200석 달성을 놓쳤다. 뒤늦게 북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말이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유튜버들 중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 그런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담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팀이 국민의힘에 있는데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갈 거야 아마.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네. 들어가 있어요. 정말 굉장히 막중한 사명감이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를 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했던 욕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겠군. 그러니까 앞으로도 욕설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전담팀까지 있는 데가 있었어요. 전체가 전담팀이 있지만 그중에서 모 유튜버 같은 경우는 전담팀이 있었대요. 그 안에서도. 한 사람씩 맡고 있는 게 아니야. 팀이 있는 거예요. 너는 1편부터 4편까지. 나는 5편부터 8편까지 이랬던 모양이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데가 어디였을까요? 미림팀 뭐 이런 거 아이가? 시민어론 더탐사의 얘기입니다. 2023년 10월 김용민은 더탐사를 없애는 것이 총선을 위한 것이란 이상한 명물을 들이댔다. 총선을 앞두고 큰 폭탄을 제거했다. 더탐사 최강박은 경영권. 강탈 배임 횡령 유사 수신행위 의혹 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까지 TNT급 폭탄을 양산했다.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장 내 폭로 쟁점이 됐다. 만약 수사로서 이들의 꼬리가 밟혔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에 의해 도하선에 불이 붙었다면. 즉 총선 국면 약동 공약의 수단으로 활용됐다면 큰일 날 뻔했다. 수사했어 다. 수사했다고. 아니 저기 최강박이 최영민 강진구 박대영 이렇습니까? 김용민은 또. 아니 그럼 권은 왜 안 들어가? 신당 창당을 막기 위해 더탐사를 없앤 것처럼 자랑하듯 떠들었다. 신당 창당 음모를 막았다. 최강박 다음 수순으로 총선 정치 세력회가 짐작됐다. 이미 그 끈앞을 몇 사람은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꿈은 형사사법적인 감당 이외나 성사될 일이 됐다. 무리하게 깃발을 들었다가 무수한 진영 내 반대 논리에 불사해야 할 상황이니 감히 엄두를 못 내려라 믿는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틀을 잡아가고 있지 않나. 찻잔 속에 태풍으로 거칠 것이다. 찻잔 속에 태풍. 그런데 총선이 지나고 나서 어떤가. 이른바 김준영 막말의 시작. 논란의 시작. 김용민 TV였다. 김용민 본인 자신이 먹잇감을 주었다. 김용민 악몽 우려도. 2012년 김용민 악몽 우려. 아니 자기 자신이 그랬거든. 강성범이한테. 내가 국민대 박사예요. 안 그래도 내가 진보 시민들한테 쓰레기 이미지가 좀 있잖아. 내가 이번에 국민대 박사라는 게 알려주셔가지고 아주 개꼴이 나고 있어요. 자기가. 김건희 씨 국민대 박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승만 씨하고 둘이서 그랬거든. 아니 자기는 국민대 박사 논문 쓸 때 정말 한쪽 어깨가 빠질 정도 열심히 썼다 이거야.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자기가 매도당할지 몰랐다. 학교가 똥통이 됐다 뭐 이랬단 말이지. 뭐 어쨌든 채널 운영을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허수아비 때리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에 의해서 영향이 없었나. 영향이 있었죠. 다만 판을 뒤집을 만큼의 영향이 있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레거시. 판을 뒤집을 만큼의 영향이 있었으면. 레거시 미디어가 옛날처럼 2012년처럼 힘이 있었다면요. 그냥 판이 뒤집어졌어요. 그냥 사람들이 간단하게 200석 될 줄 알았는데 못됐다. 그것도 8석으로 못됐잖아요.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하나 찾는 거야. 여러분들 김준혁 교수를 절대 욕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김준혁 교수는 무슨 잘못이에요. 김준혁 교수는 여러분 뭐야. 우리 깨심인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저 자리에 박광호는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이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민주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분석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영남자민연도 했다. 지금 이거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세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마구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임의 사례가 없다. 연임의 도전한 사례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자칫 잘못하면 총재 시대로 회개시키는 거다. 총재는 아니지. 그런데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근현대사들을 공부도 하셨고 정치에도 워낙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김대중 총재 시절에 독재를 했습니까? 아니요. 정세균 당신도 김대중 총재 시절에 발탁된 사람이잖아. 기업가로서. 그렇죠. 뭘 기업가로서 발탁돼서 잘만 했구만. 뭘 난리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총재 시절에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연임에 도전하는 건 총재대로 회개하는 거다. 여러분 총재라는 거는 김성수님이 만약에 부대표면 편의상 제가 총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부대표와 우리 서 국장님이 사무총장이다. 이러면 세 명을 데리고 요만한 방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전국 지도 대동여 지도 같은 거 하나 펼쳐놓고 여기에는 인마, 여기에는 인마 이런 식으로 다 정하는 걸 말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그 후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딱 가슴을 졸이면서 일하고 있으면 나와가지고 서정우 국장님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뭐냐면 당 사무총장 서정우입니다. 이러면서 뭐냐면 서울 동작을 해서 누구, 뭐,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총선 공천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뭐야.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네.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공천이 됩니까? 다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다 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총재 시절에도 당내에서 주요한 이슈들을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그것을 당내에서 관철시키는 그런 젊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총재가 수용해서 당내 민주주의가 소통 중심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어요. 이재명이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시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당내 민주주의를 막고 있는 너희들이 대의원 제도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1대1로 못 만들게 하는 너희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막고 있는 거지. 용대표 연임에 도전하려는 이재명이 그걸 막았습니까? 아니 이번에 대의원 한 명당 당원 60명이라고 하는 이 핵에 망측한 게 없어지니까 다 공천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당원 중심으로 더 바꾸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원한다는데 너희들은 무슨 말이 많아. 정세균은 나이가 저래 돼가지고. 정세균 대표도 당시에 당대표 연임 도전했었어요. 2010년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사례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논리적 비약도 그런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총재로 회귀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달랐는데 무슨 어떻게 총재로 회귀를 해요? 무슨 그 뭐야 저기 카를로스 마르텔이냐 옛날 프랑스 중세 시대에 말도 안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임종석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앉았고. 우리 김성수님 정청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정청래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아휴 제가 마포에서 일을 했어요. 마포에서. 아니 뭐 지금도 마포입니다. 2012년 사이에 2년 동안. 그때에서 정청래 계열의 구의원들이 얼마나 저희로 괴롭혔는지 아세요? 민주당 구청장인데 민주당 구청장을 민주당 구의원들이 공격해. 어 그래요? 왜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만 안 듣는다고. 아 자기만 안 듣는. 이런 거 바꿔야 됩니다. 아니 지자체장이 국회의원의 뭐 따까립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지금 마포가 왜 졌습니까? 동작이 왜 졌고. 그런 데들이 지역 지방선거 때 잘못 공천을 해가지고 구청장을 뺏긴 곳들을 다 진 거예요. 관권선거를 걔네들이 해야겠어. 동작 구청장, 도봉 구청장, 그다음에 마포 구청장. 다 졌어요. 아니 이 세 명 세 성만 가져왔어도 여러분 얼마나 국민의힘을 쫄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용산 구청장도 졌지? 참나. 정청래 본인도 간당간당하게 얘기했잖아. 아 간당간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무려 장혜영이 같은 애가 8%를 가져갔어요. 진보당. 녹정당의 장혜영이. 장혜영이. 걔는 그러면 선거 비용 하나도 못 받네? 네. 쌤통이죠. 오 예. 그런데 돈이 다 찼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아 그 펀드로 다 하는구나. 후원 계좌가 다 찼대. 다 찼다. 전국적으로 페미들이 돈 다 보내준 모양이지. 그렇죠. 그거 믿고 사실 심상정의 페미한테 올인했던 거 아닙니까? 돈 잘 주니까. 자 여러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제 됐어요. 그런데 지금이 4월 15일입니다. 8월 달에 전당대회예요.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4개월도 못해? 5, 6, 7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대표 임기가 2년이죠. 2년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있어요. 그 지방선거에도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당대표를 맡겨버리면 당내 민주주의 또 공천에서 문제 일어납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지방선거 조직까지 완벽하게 갇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누구 비판만 하면 그냥 갈라치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론가는 원래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이재명하고 이제 누구를 갈라치기 한단 말인데 이낙연을 갈라치기 한다고? 아니면 임종석을 누구를 갈라치기 한단 말인데요.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는데 해피맨님 정청 내 소각쟁이나 없으라고 일 좀 해라. 저도 마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소각쟁 얘기 왜 못합니까? 네. 소각쟁은 여기 또 하나 주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있던 회사한테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있던 회사한테. 아니 뭐야 정부 독점 사업이야? 뭐야 왜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가 대놓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장혜영이가 8.9%나 먹어가는 거 아닙니까? 장혜영이 8.9% 야 그것도 8.1%도 아니고 8.9% 너무한다 진짜. 지방선거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까지도 제대로 공천을 해야 국회의원에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당원들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네들끼리 그냥 한 세상 처먹고 사는 그런 잘못된 민주주의가 사라집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지역 패권주의지. 그것 때문에 이원욱이 지금 동탄에서 회방질했고 그거 이준석이 받아 먹어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 공용운이 딱 들어갔는데 무슨 지방조직이 있어요. 이원욱 조직 갖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원욱 조직이 폐업을 했던가 아니면 회방을 했던가 둘 중 하나죠. 이런 상황들을 진짜 제대로 말해주는 그런 비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원해 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채윤님 차단했는데 풀어주셔. 성수님이 차단을 했는데 제가 차단 안 했습니다. 스페너가 차단해. 스페너 분의 한 분이 잘못 착각하셔서 차단했다고 하는데 제가 일단은 이거 찾아보고 있습니다. 채윤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금빛손님, 향사님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상이랑이님, 위대한 분도에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멤버십이 굉장히 고픈 김성수TV입니다. 성수대로 온라인 후원도 지금 많은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멤버십. 구독, 좋아요, 댓글. 성국장님 저 좀 잡아주세요.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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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십. 저희들 물러가고요. 오늘은 김성수TV의 심야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야시사를 통해서 만나 뵈려고 하는데요. 그때 속 깊은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